여러분 안철수 단일화 파기되고 이제 여기저기서 얘기가 나오고 니타시오 내타시오 하고 있었죠 이제 우리는 안철수에게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볼 것이냐 결국은 안철수는 윤석열과 함께 정권교체를 외쳤었죠 처음에 잘 생각해보시면 그렇잖아요 윤석열이랑 계속 단일화 얘기 꺼내면서 이번에는 정권교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떠들었죠 나 안철수가 결국은 윤석열과의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죠 그러고 나서 이재명 후보에게 정 정 통합정부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발빠르게 민주당에게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서 정치 개혁 연대한다 라고 못을 박았죠 지금은 여러분들 어때요 그 안철수는 자기가 주장했던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정치 개혁을 제안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이재명 후보는 발빠르게 의총을 열어서 정치 개혁을 선언하는 걸 당론으로 명문화 시켰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선택을 해야죠 정권교체의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냐 본인이 원했던 정치 개혁에 힘을 실을 것이냐 정치 교체냐 안철수는 늘 정치 교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양당 기득권 체제 무너뜨려야 된다 이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먹고 이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먹고 저도 이거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 민주당이 쭉 먹어야 돼요 민주당이 쭉 먹어야지 대한민국은 바뀝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국민의힘이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지 진짜 보수가 민주당이 되고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는 정말 바보 같아요 왜 바보 같냐 왜 양당 기득권 체제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을 해야 돼요 저는 왜 안철수가 멍청하다고 생각하냐면 안철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양비론으로 같이 비판하죠 정확한 역사의식과 정확한 시각을 보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특히 민주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민주당을 지지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죠 국민의힘이 가짜의 보수에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한참 또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많은 이성적인 시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굴 비판해야 돼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어야죠 정확히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하고 나머지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서 민주당이 실질적인 정치 개혁의 선도주자로서 보수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아직도 보수 탈을 쓰고 있으니까 진짜 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자기가 진보정당에 위치해 있는 거죠 제발 여러분도 이해 가시죠 국민의힘이 없어져야지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살아있느라 대한민국은 정치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 저런 새끼들이 보수에 탈을 쓰고 있는데 저런 놈들에게 정권을 안 지기 위해서 민주당을 뭉칠 수밖에 없잖아요 안철수가 정확한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으려면 국민의힘 해체를 외치고 국민의힘 해체가 된 이후에 민주당이 기극권 정당으로서 비판을 받고 보수로서의 심판을 받는 새로운 정치 안철수뿐만 아니라 김동연 뿐만 아니라 심상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치 대안 세력들이 진보정당이 나올 때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것이죠 안철수는 헛다리 짚은 거죠 무조건 양당 기득권 체제 왜 양당 기득권 체제가 대한민국에 있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진실과 사실을 외면한 거예요 그거를 정확히 안철수가 깨뜨끗고 봤으면 적어도 윤석열 같은 새끼들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연대하자는 개소리는 안 했겠죠 안철수도 잘못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만이 이 시대에서 본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다고 믿는데 아니죠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거죠 안철수도 이번에 안철수가 정말로 정치적으로 본인의 미래에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정치를 정말로 안철수가 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의힘 해체를 주장했어야죠 국민의힘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국민의힘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 없는 세상 민주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민주당을 비판하고 새로운 약자와 서민 국민을 위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굉장한 에너지가 속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양당 체제의 기득권 체제인지 이거부터 비판하는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철수는 정치 10년 헛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안철수는 10년 동안 정치를 했다고 하는데 10년 동안 느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과 또다시 안철수가 만약에 윤석열을 손들어져서 정권 교체한다고 합시다 민주당이 죽습니까 더 민주당과 민주 세력들은 결집해갖고 저 국민의힘을 더 비판하고 더 끌어앉히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번 기회에 국민의힘을 괴멸시켜야만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으로서 비판을 받더라도 보수의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대한 정치 세력들 젊은 층들과 안철수 뿐만 아니라 젊은 신진 정치인들이 나와서 진보적인 정치를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물결로 만들 때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정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이번에도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가 단일화 결렬한 건 참 잘했죠 잘했지만 이제 안철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과의 정권 교체를 원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원했던 정치 교체를 하는 것이냐 저는 안철수는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도 적어도 본인의 신념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중도 사퇴를 한다든가 윤석열의 정치 교체는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이재명 후보를 믿고 정치 교체를 선택하겠다 라고 안철수는 한마디라도 해주고 안철수가 이번 대선에서 사실상 사퇴를 한다고 하면 안철수는 미래의 정치가의 다음 정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안철수의 정치 개혁을 이재명 후보가 받았으니까 안철수도 그에 대한 화답을 해야 될 시간이 왔다 언제까지 안철수는 말로는 정치 개혁한다고 해놓고 기득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정권 교체를 외쳤던 안철수 말 자체가 앞뒤의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말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정권 교체 국민의힘과 손잡고 정권 교체하면 그게 정치 교체입니까? 적폐의 부활이죠 저는 이제는 안철수가 답해라 본인이 원하는 건 진짜 정치 교체냐 적폐 교체냐 그거에 대해서 답할 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철수는 10년 동안 헛거배였어요 왜 대한민국이 그놈의 양당 기득권 입만 벌리면 양당 기득권 체제 양당 기득권 체제 비판하는데 왜 대한민국이 양당 기득권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지를 먼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안철수는 윤석열과 연대나 단일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10년 허성세를 보냈다 안철수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